기노시타상, 새로 한 벌 맞춰야겠어요.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. 제 결혼식 때 입을 거라. 아이고, 이런 경사가 또 있습니까?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 오래오래 입은 식으로 잘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 이 옷도 수선해주세요. 전 안 맞지만, 혹시 모르죠? 나중에 제 아들이 커서 입을지. 잘 생각하셨습니다. 그러면 결혼식 장목부터 먼저 맞춰드리겠습니다. 3일만 기다려주셔서. 그럼 그때 뵙죠. 네.